내비 갔다 강아지 나는 솔직히 오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오늘은 진짜 찍어 쭈노는 어때? 저는 그냥 찍은 데로 가려고요 1번으로 가려고 넌 그냥 1번이구나 계속 1번은 음식이 맛있었고 근데 사장님이 자꾸 연기 같은 거야 굉장히 열심히 외워온 걸 읊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았어. 아니 물까지 그렇게 끓여준다고? 가짜인데 한식집 그런 성의까지 보인다고 굳이? 1번일까, 2번일까. 1번 너는 연기했다고 했지, 2번 냄새 맡아봐. 냄새도 좀 그랬어. 거기 완전 새 냄새 나잖아. 2번이 근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식당에서 그런 냄새 날 수도 있어. 버거 그거는 그렇게 튀기는 거 그거는 기술이야. 그걸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홀린 걸 수도 있어, 진짜. 맛에 그냥.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색한 건 1번하고 3번이긴 했어. 손 더는 거 못 봤냐, 광어 홀릴 때 핀셋으로 찝어서. 내가 보기에는 긴장하실 것 같기도. 그리고 말할 때도 목소리 되게 많이 떨리시던데, 앞에서. 가격이요? 가격은 지금 2만 3천 원. 아우, 너무 어렵다. 아우, 너무 어렵네 이거. 아우, 너무 어려워. 어렵다. 옛날 회사 아니야, JYP? 바로 옆에. 나 JYP 그때 좋았는데. 나는 니가 밉다. 난 니가 밉다 때 거의 맨날 챙겨봤어, 음악방송도. 리슨 투 마 헛, 리슨 투 마 헛. 비. 예뻐요. 아 귀여워. 리슨 투 여 하. 비. 투 유. 이 오빠 천재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 안무 다 알아. 미주 개 잘 추지. 미주 개 잘 추지. 오우야. 오우야. 야, 나 장난 아니다. 야, 너 그거 연필깎이 같아. 야, 이건 이거 아니야? 그렇죠, 연필깎이. 미주야,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그렇죠, 연필깎이. 미주야, 이거 아니야 너? 어떻게 빨리 좋아해? 언니가 잠 꼬올 것 같아.